여기에는, 여기의 가장 특징은 이 계곡에 돌들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이러한 돌덩이들은 주변에 있던 절벽이, 절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쪽으로 굴러와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돌덩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절벽에서, 절벽에서 떨어진 돌덩이지만. 이거 한 번 만져보세요. 선생님 한 번 만져보세요. 굉장히 매끈하죠. 매끈하네요. 굉장히 매끈해요. 이렇게 부드럽고. 원래 떨어져 나올 때는 거칠고 각지고 모나고 그리했던 돌인데. 수만 년 동안 이 계곡에 급류가 형성되면서 물이. 그 돌을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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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으면서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매끈매끈한 커다란 돌들이 제주도 계곡에 많이 분포하는 것도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이에요. 현만이. 암석이 진짜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집치만한 돌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올라가 보실까요? 네네. 맞지? 그리 저한테 기계동. 다 모자는? 나무 배나? 기계통 들어왔다, 기계통. 원래 저렇게 큰 바위들이 굴러오겠죠. 오면 또 깎이고 깎이면서 이렇게 매끈하게 매끈하게 만들어지고 이 바위 보세요, 이 바위. 어마어마하죠. 예술작품이에요, 예술작품이에요. 원래는 이 바위도 저 벽, 절벽을 이루는데 뭔가 위에서 뚝 이렇게 기울어지고 또 그 위에 식물들이 자라네요. 식물들이 멋있게. 물이 흐르는 부분은 좀 매끈매끈하고 물이 안 지나고 보면 거칠고 원래 모습이 있고 나무는 더 잘하고. 선생님, 저기 가서 앉아보세요. 신선이 되는 훈련 해보게. 저 안에 들어가서 앉아보세요. 고기 딱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여기 앉아계시면요. 그렇죠. 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신선이 되는 느낌. 사진 한번 찍으세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제가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고. 멋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제주도 계곡 있죠. 계곡. 계곡은 누구나 찾아와도 전부 신선이 되고 성이 되고 다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계곡의 아름다운 자연이 전부 연출해 주니까 어느 누가 와도 전부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굿. 감사합니다. 신선 된 것 같아요. 신선. 이바에도 보시고. 네.